자 메르츠 증권의 이다솔 차장을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게 되었네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다솔입니다. 왜 이렇게 뜸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일도 있었고 책 쓰시는 거? 제가 좋은 기회 주셔서 3프로랑 책도 원고 탈고할 때도 있었고 그 기회를 괜히 드렸네 사실 제가 여름휴가를 못 가서 9월에 휴가를 길게 다녀왔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가족들이랑 휴가도 다녀오고 개인적으로는 9월, 10월을 올해를 정비하는 시기로 사물 계획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마침 추석 연휴랑 맞물리면서 휴가도 다녀오고 또 마침 주신 원고도 탈고하면서 나름 알찬 시간 보냈습니다. 빠지는데 정비면 좀 비우고 정비를 하잖아요. 통상 아무래도 휴가가 이번에 제가 한 2주 정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연휴에 주식이 너무 많으면 또 휴가 가서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봤잖아요. 엄청 기다렸어요. 다솔님, 다솔 차장님. 감사합니다. 킹다솔, 갓다솔. 이제 정비 다 끝났죠? 네, 일단은 충분히 쉬었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숙제를 하나 주셨는데 네, 그렇죠. 제가 오늘 내용 중에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김 프로님 멋진 목소리를 좀 빌리려고 시를 알아 준비했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심이 막 작동할 정도로 정서적이지는 못한데 우리 이다솔 차장이 항상 저의 요청에 응하는 분이니까 이다솔 차장의 요청에 저도 한 번은 응해드려야지 알겠습니다. 이다솔 차장이 짧은 시를 하나 인쇄를 해갖고 와서 저보고 이거 읽어달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참 잘했는데 익어가는 가을, 이혜인,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가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도 익어가네 익어가는 날들은 행복하여라 말이 필요 없는 고요한 기도 가을엔 너도 나도 익어서 사랑이 되네 아, 역시 아, 이게 장만 좋은 장이면 이걸로 해서 끝나고 아유, 시심도 발동했겠다 딱 그건데 오늘은 영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군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시를 갖고 온 이유는 지금 계절이 돼 가을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가을을 수학의 계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되게 외로운 계절 쓸쓸함의 계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어찌됐건 올해 2020년 주식시장이 1월 2일 날 개장을 한 이후에 10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변화들이 크게 있었는데 이때쯤이 한번 뭔가 올해를 좀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와있나 한번 점검해 볼 시기가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휴가 기간 동안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을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 건데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고 해서 이게 우라가미 구니호라는 분이 쓰신 주식 쪽의 고전 중에 하나거든요 일본의 유명한 투자 전문가요? 맞습니다 이게 1990년 정도 출판된 책이니까 벌써 한 30년 정도 된 책인데 우라가미 구니호 책에서 가장 주요 내용들은 주식시장의 4계절이 존재한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경기 사이클과 맞물려서 4가지의 계절을 보낸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 4가지의 계절로 첫 번째가 금융장세 그 다음이 실적장세 그리고 이제 역금융장세를 지나서 역실적장세가 오면 끝난다 한 사이클이 끝나서 주식시장의 한 시즌이 끝난다라고 우라가미 구니호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책에 나와 있는 문구들이 제가 또 연휴 전이나 연휴 기간 동안 읽으면서 올해 시장의 성격이랑 상당히 많이 유사하구나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연휴 때 특히 9월, 10월에 많이 했던 작업들은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계절에 와 있고 과거에 지금이랑 비슷했던 계절과 패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향후 내년을 준비할 때 어떤 점들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고 그런 내용들을 오늘 조금 주로 말씀하시면서 얘기하면 조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사계절이 있는데 지금이 과연 계절적으로는 만추 겨울을 앞둔 늦가을로 접어두는데 과연 주식시장은 계절이 금융장세가 끝나고 실적장세로 이어지는 때냐 아니면 실적장소를 한참 기다려야 될 때냐 아니면 실적 없이 푹 점프해가지고 역금융장세로 가는 거냐 그 어디쯤 와있냐를 한번 살펴보자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지금 상승장이 끝났습니까 일단은 제 개인적 결론적으로는 저는 아직 상승장은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번 장의 가장 큰 성격은 사실 제가 객장에서 올해 제일 많이 받았던 고객들의 질문은 차장님 기업들 실적이 안 좋은데 경기가 안 좋은데 내 주변에는 좋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왜 주식은 오르나요 이 질문을 제가 4월부터 거의 만나는 고객마다 받았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 질문을 하시면서 동참하시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그 질문에 답을 못 얻으셔서 이번 상승장에 동참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특히 3월 19일에 바닥지가 올라오는 이 6, 7개월 동안의 가장 큰 장의 핵심은 실적도 그다지 좋지 않았고 경기도 좋지 않았고 모든 게 우울한데 자산시장 가격만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번 장을 올린 건 뭐냐 결국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장세죠 코로나19 이후에 패드에서 풀린 엄청난 유동성이 또 한국은행에서 풀어준 엄청난 유동성이 소위 개인 투자가들의 자산의 에셋의 이동까지 겹쳐졌죠 그동안에 부동산과 채권 쪽에 집중됐던 자금들이 일부 주식시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결국은 유동성이라는 소위 돈발로 끌어올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 장의 성격이 유동성 장세였다고 하면 이 돈이 사라져서 어디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실제 제가 필드에서 고객들을 상담하거나 주변에 있는 투자자들 만나봤을 때 아직 주식시장이 고점 대비 하락은 진행하고 있지만 자금이 다른 에셋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은 관찰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 사실 주식시장에 모든 투자자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걸고 들어오신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덜어 있어요 그건 정말 소스에 신용도 쓰는 분들도 있고 사짜분들이신데 그런데 실제 지금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뭔가 추가적으로 언제 조금 더 내가 자금을 조금 더 이동을 시켜야 되는가 기존에 있던 자산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도 혹시 주식을 좀 추가적으로 더 한다고 하면 언제 정도가 시기가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고객 예탁금으로 확인하는 데이터도 그렇고 실제 어떤 자금의 이동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장을 이끌었던 유동성은 현재 아직까지는 시장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전제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고점에서 대략 코스닥 기준으로 한 14% 정도 지수가 하락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런 현상들이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또 과거에는 그럼 이런 비슷한 국년들이 존재했었나 이런 걸 조금 더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PPT 그림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이게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에서 나오는 우라가미 구니오의 가장 메인 아이디어 차트고요 그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우라가미 구니오는 시장을 두 가지 팩터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경기의 사이클, 경기 순환의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금리랑 맞물려서 주가 상승과 연동해서 네 가지 사사분면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보시는 게 금융장세인데 금융장세는 우라가미 구니오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불안기에 보이는 주식의 상승이라고 언급합니다 경기 데이터들은 좋은 게 없고 여러 가지 울적한 지표들만 보이는데 주식은 오른다 주식은 오르는 딱 올해네요 딱 올해입니다 그러면서 금융장세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중앙은행이 대대적인 통화를 발행을 한다 중앙정부가 재정정책에 투입한다 딱 올해네요 그래서 주가는 순식간에 반등을 시작한다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올해 한 해 시장을 정리해보면 각국의 모든 중앙은행들은 돈을 풀었고요 모든 정부들은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고 현재도 미국 같은 경우는 추가 부양을 위해서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도 유럽 시장이 그 기대감으로 오른다고 속보가 뜨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가 순식간에 급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우라가미 군이요가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에서 언급하는 주식시장의 사계절 중에 전형적인 금융장세 패턴들입니다 소위 금융장세에서 오르는 주식들이 보면 가장 큰 특징이 모두가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에 그다지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풀려진 돈들이 미래가치나 성장 내지는 스토리나 꿈 이 산업이 어디까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냐에 대한 어떤 각축을 가지고 자금의 배분이 결정되게 되죠 실적은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적이 중요하지 않다기보다 실적이 나온 주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적 가지고 따져보려고 해봐야 사실 대상이 별로 안 되고 또 그 와중에 올해처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뭔가 산업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숫자까지 같이 나오는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쪽의 산업과 섹터에는 돈이 몰리죠 자금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올해 전체적인 주도주라고 불리우는 언택트를 포함해서 2차전지라든가 그린 뉴딜, 5G 이런 전체적인 주식들을 봤을 때 이 중에 실적까지 겸비해서 오른 주식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적보다는 일단 내년 그림 혹은 수주에 대한 전망, 정부의 정책 어떤 정책이 나올 거냐, 정부의 자금이 어디로 집중될 것이냐 이런 게 사실은 올해 투자 아이디어가 결정할 때 가장 주요한 아이디어들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단은 금융장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인데 그럼 여기서 뭔가 지금 사실 장도 잘 관찰해 보시면 굉장히 특징적인 게 제가 마지막 방송 때 아마 윌리엄 오닐 책 소개해 드리면서 윌리엄 오닐이 좋아하는 소위 신고가 주도주 패턴의 주식에다 언급을 한번 드렸었는데 최근에 윌리엄 오닐 기준에서 52주 신고가 직전에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그 전장에 6만 2천 원 정도가 역사적 고점인데 지금 6만 1천 원 근처에서 역사적 고점을 뚫기 직전에 딱 자리를 잡으면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안 빠지고 버티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은 재료가 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재료도 있었긴 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올해 장을 복귀를 해보시면 올해 1, 2월에 주도주는 반도체였거든요 그때는 모든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내지는 반도체 밸류체인의 포트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서 투자의 순위를 갈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3월에 장 빠질 때 제일 많이 하셨던, 제가 특히 3% 나와서 많이 받았던 질문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계속 모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게 사실은 그 당시의 컨센서스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나왔던 거 그 당시 반등이 제일 셌던 주식은 네이버 카카오였고 제가 4월 초쯤인가 방송에서도 이번에는 전자닉스보다는 네이버 카카오 쪽의 업체들이 반등이 지수가 더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얘기한 게 총 2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올해 연간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뭔가 시장에서 크게 중심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주식인데 어느 순간에 지금 시장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삼성전자는 꾸물꾸물 52주 신고가 근처에 와 있고 지금 코스닥이 3% 넘게 빠지는 장에서도 단단하게 버티고 있고 뭔가 주요 매수 주체들이 이 주식을 자꾸 사는 듯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요 지금 6만 400원이니까 진짜 최고치 부근에 천 원 어간 차이 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좋다 이 주식을 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늘 주식을 예측할 능력은 저는 없는 사람이고 저는 예측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늘 관찰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색한 현상인 거죠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버티면서 뭔가 버티고 있는 모양새가 시장의 색깔이 뭔가 바뀌어 가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시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융장세에서 과거의 실적장세로 넘어갔던 적이 언제가 있었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때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갈 때 그럼 장이 끝났었냐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는 장이 안 끝났다고 하면 어떤 주식들이 관심을 받았었나 이런 거를 같이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올해 조금 말씀드릴 부분들은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있었던 랠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기사가 아마 2010년도 6월달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 내용 보시면 소위 자문사 칠공주가 기억나네요 올해 굉장히 핫했다 그러니까 자문사 칠공주가 좋을 거다가 아니라 이미 좋은 시점의 기사입니다 2010년도 6월이라고 하면 리만브라더스가 터지고서 코스피가 2008년 9월에 저점을 찍고 2, 3개월 횡보하다가 2009년 3월 저점으로 1년 반 정도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소위 대장정의 시작이었는데 그때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주식이 1년 3개월 뒤에 보니까 자문사 칠공주라고 불렸던 그때 그 조직에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애널리스트 할 때고요 그 이후에 가셨구나 그 이후에 자문사 칠공주 시절에 레버 카운트를 주도했던 제가 브레인 자사 운용을 그렇죠 그래서 브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2014년도부터 브레인이 있었고 차화정이나 자문사 칠공주 시절은 제가 한화증권에서 애널리스트를 하던 시절인데 어찌됐건 간에 그 당시도 딱 신기합니다 종목이 7개예요 올해 BBIG가 7개거든요 소위 올해 BBIG라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의 주도주라고 하는 코스피 칠공주라고 불렸던 산발월을 포함한 LG화학, SDI나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도 소위 7개 어떤 핵심 주식들이 시장에 리딩을 했었고 기사에 보시면 저점 대비한 평균적으로 160% 정도 수익률을 올렸다라고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프로님 말씀 주셨지만 그 당시에 수급의 주체는 소위 레버 카운트라고 불리우는 투자 자문사 중에서도 기존 자문사 말고 신설 신생 자문사들 신생 자문사들이 레버 카운트라는 비이크를 통해서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새 돈으로 한 거죠 맞습니다 그 전에 공모펀드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레버 카운트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하면서 거기 들어온 새 돈들이 시장의 성격을 바꿨거든요 소위 2009년부터 10년 6월까지의 장세는 자문사 70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자문사 70주에 보시는 7가지 종목은 LG화학이 들어있고요 삼성 SDI 그 당시에 이 두 종목은 그때도 배터리였습니다 전기차 컨셉이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라는 주식이 소위 LED 테마 그때 있었거든요 신환경 쪽에서 LED가 세상의 모든 조명을 다 바꿀 거다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OLED TV를 언급하지만 2009년도에 최고 히트 상품이 LED TV였거든요 그래서 TV도 LED로 바뀔 거고 조명도 다 LED로 바뀔 거고 맞습니다 정부 정책도 거기 가 있었고요 정부 정책도 미국의 오바마 그린 유디를 포함해서 그때 우리나라의 이명박 정무도 녹색 성장을 못했었고 또 그런 그린 열풍이 불면서 소위 삼성전기가 70주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K 하이닉스랑 제일 모직이 들어오는데 그 두 가지의 특징을 보시면 2009년에 가장 큰 어떤 변화 중에 하나가 애플의 아이폰 스마트폰이 나오는 시기가 2009년이거든요 대중화된 거죠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오기는 더 먼저 나오고 나오기는 2008년에 나왔고 2009년에 아이폰 3G 모델이 공개되면서 소위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소위 스마트폰 관련 주식들이 대규모의 어떤 성장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들과 함께 주식 시장에 이제 70주에 편입을 하게 되고 또 하나가 삼성테크윈이 있습니다 삼성테크윈은 사실 지나고 보면 사실 조금 그건 왜 그러죠? 확신한 어떤 스토리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레포트들을 쭉 한번 읽어보면 삼성그룹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모든 장비는 다 테크윈이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냥 별로 근거 없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7개 종목을 쭉 리뷰하고 보니까 사실 삼성테크윈이 제일 약간 근거는 좀 없던 종목들인데 어찌 됐건 그런 어떤 이유로 7공주가 하나가 됐고 마지막에 기아 자동차가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소위 그 당시에 정의선 지금 회장이 되신 정의선 회장이 기아 자동차를 맡게 되면서 피터 슈라이어라는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디자이너를 영입하고 그러면서 이 차가 새로운 차들을 내기 시작하는데 그때 빅히트한 게 K7, K5 이런 시리즈가 연일 히트를 하면서 기아차가 역사적인 랠리를 하게 되거든요 어찌 됐건 간에 2009년의 장은 사실 복귀를 해보시면 올해 3월 이후의 장과 거의 유사합니다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서 유동성 확장이 있었고 각국의 모든 정부들이 재정 정책에 투입됐었고 특히 그 당시 중국 정부가 이구한신이니 이런 정책을 통해서 가전하향 가전하향 자동차를 바꾸면 보조금 줄게 그렇죠 가전제품을 바꾸면 보조금 줄게 농촌에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바꾸면 보조금을 더 줄게 어마어마했죠 그때 그러면서 소위 중국에서 가전과 자동차가 한꺼번에 교체 수요가 나타나면서 그거와 관련된 업체들이 2, 3년간 굉장히 큰 호황들을 누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금융장세가 2009년의 모습을 보였었다는 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게요 다음 슬라이드는요 점으로 가는 칠공주 점은 언제입니까? 저게 불과 2010년 9월 기사입니다 얼마 차이 안 나네요 저희가 아까 봤던 기사가 6월 기사고요 지금 보시는 기사가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2010년 9월 기사거든요 제목 기사가 이거예요 추락하는 칠공주 흔들리는 팔왕자 그렇죠 그 내용은 보시면 심플하게 저 당시 그래프를 보시면 코스피는 그럭저럭 수익률이 나쁘지 않게 버텼는데 불과 석 달 전에 시장의 주도주라고 불리웠던 7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큰 하락을 겪으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시면 자문사 칠공주를 마지막에 타셨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 3개월이 굉장히 괴로운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3개월 동안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가 우리가 시장을 언급할 때 지수가 빠졌냐 안 빠졌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좀 계산을 해봤는데 올해 연간이 코스피가 연초에 2,197로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이 669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시면 코스피는 연간 고점이 11.8% 정도 지수 승인이 낮다가 현재는 6.6% 수익이 연초 대비 나은 상태고요 코스닥은 669로 시작했으니까 지수 고점대 34% 정도 수익이 낮다가 현재는 연초 대비 16.15% 정도 상승폭의 한 반 정도를 반납한 상황이군요 고점대비는 14% 빠졌고 연초 대비는 16%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보통 펀드매니저들이 평가를 받을 때 벤치마크랑 싸운다고 하거든요 벤치마크인 코스피 코스닥 지수 대비했을 때 이 펀드매니저가 수익률을 몇 프로 냈느냐 그걸 가지고서 잘했냐 못했냐 평가를 하는데요 비트했냐 못했냐 맞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만약에 연초부터 투자를 하셨는데 만약에 16% 이상 연간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코스닥 지수를 평균 인덱스로 하신 투자자보다 잘하신 분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연초부터 쭉 했는데 내가 올해 여태까지 수익률이 16%가 안 된다 그럼 사실은 1년 동안 코스닥 ETF를 들고 계신 것보다 못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신 겁니다 전체로 봤을 때 이 기준을 갖고 조금 계좌를 좀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이 지수가 고점대비는 좀 하락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쨌든 올해는 작년보다는 평균적으로는 시장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조금 금융장세가 조금 마무리되어가는 것 같은 시점에 일단 지금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이 어떤 성격의 종목들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 얘기는 뭐예요 BBIG로만 채워져 있는 포트폴리오라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사실은 지금은 금융장세가 아직 여기서 끝나서 당장 실적장세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BBIG 포트폴리오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조금 더 지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BBI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BBIG 내에서 조금 차별화가 진행되는 국면일 것 같은 게 사실 이번에 언택이라든가 소위 이런 성장 관련주들 중에서 보면 실적을 자신의 어떤 시가총액을 본인 실적으로 증명하면서 실적과 밸류가 같이 올라간 그 얘기는 2010년도 간에 있었던 자문사 70주도 같이 추락하거나 같이 계속 랠리를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종목군들과 추락하는 종목군들이 나누어졌다는 얘기시죠 맞습니다. 제가 사실 잘 지적 주셨는데 뒤쪽에서 드릴 실적장세 2010년도 이후의 실적장세 때 어떤 것들이 올랐나 설명드리고 드릴 내용이 그런 내용들인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밸류를 본인의 실적으로 증명해가면서 어떤 올랐던 주식들은 그 이후의 장세에서도 주도주의 지위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밸류가 올라간 부분을 본인의 실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기업들은 소위 실적장세에서는 주도주 지위에서 내려오는 그림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기억하시겠지만 칠공주 다음 장세가 차화정 장세가 그렇죠 차화정 장세가 보통 보시면 2010년 여름 정도부터 2011년 여름 정도까지 1년에서 1년 2, 3개월 정도 진행됐었던 구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1년 6월 달에 소위 그리스, 빨, 유럽, 남유럽 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어떤 한 번의 조종들이 꺾이게 되는데 우리가 차화정이라고 불리는 장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 화학, 정유거든요 그런데 70주 때는 자동차는 70주 금융장세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섹터는 오히려 실적장세에서 기아차 중심에서 현대차, 모비스, 타이어, 부품주, 만도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섹터가 군으로 그래서 제 기억에 맞다면 현대차 기준으로 2011년인가 2012년 어간까지 26, 7만 원? 맞습니다 그렇게 랠리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들이 섹터로 묶이면서 올라오게 되는데 실제 현대차 그룹의 실적 추이를 보면 2009년 8년 대비 9년도에 증익을 하고 9년 대비 10년도에 증익을 하고 11년 초반까지 계속 증익 사이클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는 이 차화정 장세로 넘어갈 때 자문사 70주 중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살아남아서 실적을 검증받고 오히려 더 갔고요 화학주 중에서 LG화학과 제1모직은 차화정 장세에서도 화학 섹터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아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화학정 중에 정유는 자문사 70주 시절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던 종목 섹터거든요 그 당시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유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 사이클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3년 정도 불황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정유 공장들은 다 가동률을 낮추고 증설할 거 다 취소하고 이러고 최대한 몸을 움츠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식들이 올라오니까 공장들이 일제히 가동률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 봐야 증설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밀려오는 수요를 못 맞춰주는 거죠 그때 나타난 특징들이 가동률을 급하게 끌어올리다 보니까 공장에 불들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당시 차화정시로 제가 리서치해서 애널리스트 할 때인데 그때 제가 업무 중에 제일 많이 받았던 뉴스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대만에 있는 포머사 어느 공장에서 불이 났다더라 불났다더라 맞아요 대만에 있는 포머사 리파이너리 2번에서 불이 났다더라 유럽에 있는 어디 NCC 크래커에서 불이 났다더라 갑자기 가동률을 높이면서 일어났던 일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이 정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폭발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다고 한다면 미리미리 대응을 했을 텐데 사실 현장에 필드에 있는 기업들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의 변화들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살아나니까 급하게 대응을 하다가 그러면서 공급은 더 타이트해졌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학정유가 그 당시 정점을 찍었던 게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1년 봄에 일본에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3월이었어요 네 3월이었습니다 그 지진이 나면서 소위 일본에 있는 공장들 중에 굉장히 피해가 심했던 업종들이 그쪽에 있었죠 대체로 네 보고가 됐는데 동북 지역에 그쪽에 집중되었던 것들이 정유공장들, 화학기업들, 도요타 이런 기업들이 피해를 보면서 소위 차화정이 실적이 진행되다가 경쟁사인 일본이 나가 떨어졌으니 이거는 대세 상승으로 가겠구나 하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올라갔던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금융장세에서 올랐던 종목이라고 무조건 실적장세에서 탈락되는 게 아니고 탈락되는 게 아니고 금융장세에서 못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실적장세에서 갈 거다 그런 전례도 없습니다 사실 최근에 전략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시는 게 가치주의 로테이션을 굉장히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가치주 로테이션에 대해서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거는 가치주라고 해서 로테이션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가치주 중에서도 명분이 있고 실적이 있고 어떤 밸류에 리레이딩 근거가 있는 애들은 로테이션을 할 거고 가치주인데도 그냥 계속 밸류만 싸고 숫자도 엉망이고 성장도 없고 하는 업종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도 계속 재미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차화점을 돌이켜보면 자동차는 실적장세에서도 살아남아서 오히려 더 갔고 화학 중에서도 실적을 뒷받침한 LG화학 제1모직은 차화점 장세에 살아남아서 더 올라갔고 정유라는 새로운 섹터들도 등장을 했다는 거죠 나머지 탈락된 것들은 뭐죠? 탈락된 거는 일단은 삼성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제일 근거가 좀 빈약해 보였던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는 차화점에서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가 조금 제일 드라마틱해서 제가 그 당시에 보고서를 조금 인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SDI 같은 경우도 같은 배터리였는데 LG화학은 실적장세에서 차화점에 살아남았는데 화학으로 살아남은 거죠? 네 그런데 실제 배터리 쪽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게 그 당시에 기사들을 보시면 2009년에 LG화학이 배터리로 올라왔던 것은 GM의 볼트를 수주하면서 부터입니다 미국의 GM의 순수 전기차의 볼트를 수주하면서 부터 LG화학이 소위 전기차의 대장주로 치고 올라가게 됐고 그다음에 LG화학은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 수주하고 르노도 수주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메이커들과 수주를 이어가게 되죠 삼성 SDI가 그 당시 전기차에 편입했던 가장 큰 이유는 BMW 수주였거든요 BMW의 차세대 모델을 수주하면서 삼성 SDI가 LG화학과 돈급으로 올라섰는데 실제 그 당시 삼성 SDI가 BMW 이후에 빅벤더 수주가 좀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업에서 물론 LG화학이 화학에서 돈을 잘 번 것도 하나 있었고 실제 같은 전기차 컨셉이었는데도 수주나 어떤 수주 잔고에서 LG화학과 삼성 SDI가 차별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늘 관찰하는 투자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시장인데 놓치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두 회사의 경쟁력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2만 2천 명 이상 들어와 계신데 유튜브만 팟빵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앱에도 그래서 지금 3만 명 이상이 지금 동시 접속을 하고 듣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업로드하면 더 많이 들으실 텐데 그래서 지금 BBIG 왜냐하면 어떤 분이 오늘 저한테도 제 SNS 계정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BBIG 아직 다 못 빠져나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런데 마침 그 주제를 갖고 오셔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떤 놈 살고 어떤 놈 탈락입니까? 저도 사실은 그 분류 작업을 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얘는 되고 얘는 안 돼요라고 그러니까 종목을 꼽진 말자고요 성격을 규정해보자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제가 보는 어떤 실적 레포트 데이터와 여러분들이 접근 가능하신 데이터가 그렇게 지금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기준을 제가 조금 정해드린다고 하면 일단은 제일 아마 많이 물어보시는 게 네이버 카카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실제 저한테도 질문이 많으시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관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두 종목 모두 다 올해 성장도 좋았고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언택트라는 어떤 시대정신의 큰 흐름들이 있었고 사실은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고점에 사신 분들이야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좀 손해가 있으시겠지만 올해 네이버 카카오에 참여했었던 평균 투자자들은 대부분 그렇죠 수익률의 차이지 이익을 좀 줄인 거죠 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는 올해 연간으로 상당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주식인데 네이버가 고점이 34만 원인데 고점이에요 고점 지금 28만 1,500원입니다 그리고 랠리를 시작한 건 14만 원 언저리고 조정을 상당히 받았으나 어쨌든 지금도 상당히 인더머니 상태인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부터 네이버 카카오를 보실 때 사실 여태까지는 실적 나올 때마다 좋은 실적도 나왔고 좋은 그림 나왔었기 때문에 비교적 걱정거리 없이 이 주식을 들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어떤 숫자 나올 때 어떤 걸 면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처음에 랠리하기 전에 대략 PER이 한 30배 초반 구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주식들이 올라가서 제 기억에 네이버는 아마 한 50배 원절이 되는 것 같고 카카오가 조금 더 밸류에이션은 비싸져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70배예요 현재? 네 70배 정도는 네이버보다 조금 더 고배를 받고 있는데 이런 거죠 올해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가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70에서 80% 성장을 해옵니다 그럴 때 시장에서는 이 회사들이 받고 있는 60배 내외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크게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지금은 비싸 보이지만 내년, 내후년 혹은 3년 평균 EPS로 봤을 때는 내년, 내후년에는 60배가 아니라 40배, 30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미래 가치를 보면 싼 거야 이러면서 들고 갈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1년에 네이버 카카오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0% 성장했는데 내년에 40% 성장을 했어요 그럼 네이버 카카오는 경영을 잘 못한 걸까요? 아니요 1년에 40%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 경영진을 사실 교체한 데거나 경영진을 체근할 만한 근거는 사실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가 30, 40%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나는 이 회사가 60배 정도면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누군가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투자 관점에서는 좋은 회사인데 성장률은 내 기대에 못 미치네 이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형적으로 좋은 회사인데 나쁜 주식이 되는 케이스인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는 아직까지는 상반기 수익자도 상당히 성장이 좋았었고 3분기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봐도 대부분 3, 4분기는 높은 성장이 유지될 걸로 전망대로 하고 있고 내년 전망치들도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이게 밸류가 비싸서 못 산다고 할 정도의 그런 성장률 하향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네이버 카카오는 본인의 갈 길을 갈 룸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이거를 관심 갖고 혹은 들고 계시고 관심 있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는 생각보다 실적 발표 시즌에 편하게 이 주식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금 실적이 성장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은 당연히 성장을 하는 거고 실적 성장의 기울기를 봐라 성장의 기울기를 되게 민감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 분기 대비 이번 분기가 성장률이 조금 줄어들거나 그러면 되게 좋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소위 성장률에 실망하는 누군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주식들은 어떤 일정한 고성장률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비전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는 80% 성장했는데 내년에는 40% 성장하고 내후년에는 20%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주식이 본인이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유지를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드는 시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해서 BBI 종목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연초나 3월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PER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들이거든요 3월보다는 다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연초 대비했을 때도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비싸진 상태들인 거죠 그럼 사실 과거 이제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서를 넘어갔을 때 어떤 경험들을 비추어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그룹 내에서도 똑같은 배터리라도 예전에는 LG화학이 올라가면 LG화학 밑에 있는 밴더들이 모두 일제히 올라갔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더 투자자들이 LG화학 밑에 있는 밴더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양극재는 성장률이 유지가 되는데 분리막은 성장 유지가 안 되는구나 음극재는 성장을 하는데 전액 쪽은 성장 유지가 안 되는구나 이런 차별화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올해 하여튼 여름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공부가 좀 필요해져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BBIG는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기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삼성전기의 2010년은 당연히 모두 다 장밋빛 전망이었고 삼성전기의 2011년 자료를 제가 잠깐 짤막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2011년 6월 27일 날 KTV증권의 최성재 애널리스트가 쓰신 보고서인데 제목이 LED TV 수요의 약세를 몸으로 봤다 이게 보고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2010년 6월 달에 자문사 70주로 굉장히 호평받았던 1년 뒤에 자료거든요 여기 보면 지난 추정치 대비 LED TV 수요의 약세를 반영하여 영업이익을 22% 하향한다 하향한다 22% 기존 추정치 대비 동사 매출의 약 35% 정도를 차지하는 TV 관련 부품 매출의 실적 부진이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저희가 10년도 6월 달에 투자 포인트가 LED TV가 잘 팔리고 그런데 몇 달 있다가 하향해버린다는 거죠 플러스 LED 조명은 더 잘 될 거야 이게 투자 포인트였는데 지금 실적 추정의 하향의 근거를 LED TV가 안 팔려서 내린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심지어 2011년도 5, 6월 달에 이 당시 삼성적인 레포트를 찾아보면 LED 조명은 아예 언급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조명 시장을 리뷰해보면 2009년 10년에는 LED 조명이 당장 대화가 될 거라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개화가 돼서 정부가 보조금도 주고 업체들이 생산도 하니 2010년 11년 12년 가면서 조명 시장이 1년에 2, 3배씩 성장할 거야 어쨌든 그 말씀은 삼성전기가 탈락한 이유는 실적이 수반되면서 이어가지 못했다는 건데 맞습니다. 실적이 수반되지 못한 와중에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보였던 조명이 실제 팔아보니 팔리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묘하게 지금도 7개 종목인데 네이버 카카오는 실적에 대한 기대를 지금 이미 버려야 될 증후는 없고 다만 유심히 봐라 이런 거고 나머지 BBI 중에 I를 했어요 B 중에 뭐죠? 배터리 두 개가 있죠 LG화학 삼성 SDI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벨리체는 연장 선상입니다 어쨌든 두 업체가 지금 계속 분기 실적들을 발표하고 또 본인들의 향후 스케줄 수주 전망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계속 올해 좋은 주가 실적들을 보여져 왔었거든요 사실은 올해 배터리의 가장 큰 화두는 테슬라라는 글로벌 대장주가 형성이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이제 키를 맞춰가는 이런 패턴이 거의 대부분 늘였었는데 어찌됐건 이 똑같은 배터리 메이커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느 벤더에 납품하냐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 내년 전망치 숫자들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은 성장하지만 모든 전기차가 다 잘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인터넷닷컴버블 때 초반에 인터넷닷컴버블 때 이 시장을 주도했던 곳은 라이코스, 야후, 국내는 엠파스 이런 기업들이 주도했었지만 실제 시간이 지나면서 숫자가 나오고 점유로 올라갔던 업체들은 구글, 페이스북, 한국엔 네이버, 다음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었거든요 인터넷 업체나 포탈 업체들은 산업으로 보면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실제 산업의 파이는 계속 커졌고요 그런데 실제 그 시장에 살아남아서 산업의 파이를 소위 쟁취한 기업들은 모든 업체에게 다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금융장세라는 소위 모두가 실적이 안 좋고 또 어떤 유동성이 좀 받쳐주는 상황에서는 사실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여리에 있는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적장세라고 하면 전제가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실제 업체별로 발표하는 숫자의 온도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A라는 업체는 계속 수주가 잘 나오고 숫자가 잘 나오는데 B라는 업체는 수주도 별로고 숫자도 안 나온다 그럼 과연 전기차의 성장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B라는 기업과 A라는 기업이 같은 축가를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두드러지지 않지만 저희가 내년 이맘때쯤에는 업체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별화가 조금 더 심해질 수 있을 거고 실제 2010년에서 11년도에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실적장세에 차화정이라는 새로운 주도주가 형성돼서 차화정으로 어쨌든 트렌드에 계셨던 분들은 11년도에도 투자 수익이 좋으셨을 거고 만약에 자문사 70주 중에서 저희 차화정에서 탈락했던 어떤 종목들을 갖고 계셨던 분들한테 2011년은 굉장히 다른 한 해로 기억이 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 시장의 여러 가지 징후들이 그때 저희 자문사 70주에서 차화정으로 넘어가는 시절에 그런 징후들이 좀 보이는 측면들이 있어서 어쨌든 연말에 다들 내년에 어떤 걸 살까 내지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까 각자만의 기준을 세워가실 시기인데 그것들을 검토하실 때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죠. 지금 7시 8분인데 사실은 제가 우리 이다솔 차장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그리고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도 선생님 저는 왜 나오기를 한 날마다 장이 이래요 묘하게 이다솔 차장 나오는 날만 되면 장이 이렇게 심각하게 특별히 개별 종목 장세가 장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날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 때도 조금은 이제 화급한 그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방송 전에 살짝 얘기해 보니까 장세 전망에 대해서 저한테는 브리핑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하고 우리가 원래는 7시 15분 그때까지 끝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만 더 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거의 안 나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면 정말 궁금한 거 주시면 물론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이다솔 차장에게 한 5분 정도의 질문만 제가 소화를 하는 걸로 할게요 괜찮겠죠 네 그러시죠 네 잠깐 있다가 잠깐만 쉬었다가 목 좀 축이고요 잠깐만 있다가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아우 아파 또 넘어졌어? 넘어지고 벗겨지고 아휴 이걸 신어봐 국가대표 양말을 만든 곳에서 나왔어 올댓 부츠 찹쌀더신? 이제 벗겨지지 않는 찹쌀더신으로 바꿔보세요 그저 그런 저가형 실리콘과는 비교 불가 특허받은 문어발판 생체모방 기술이 적용되어 땀이 나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출퇴근할 때도 운동할 때도 정말 유용하겠어 어디서 산다고? 네이버에서 올댓 부츠 찹쌀더신을 검색하세요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많이 커 이제 많이 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자 메르츠 증권의 이다솔 차장과 얘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가혹하게 차화정 장세로 이전될 수 있는 BBIG 내에서의 누군가를 한번 꼽아봐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가혹하니까 우리 이다솔 차장께서 그러면 2010년도에 70주 장세에서 차화정으로 넘어가는 국면의 전환점이 지금쯤이라면 BBIG에서 어떤 업종으로의 전환을 우리 이다솔 차장은 보고 있고 그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일단은 사실 지금 시장에 가장 큰 반전의 계기들이 없는 게 저는 제일 큰 게 거래대금이라고 보거든요 거래대금이 6, 7, 8월에 보시면 계속 거래대금이 상승하면서 장이 올라갔었고 실제 코스닥 기준으로 한참 장이 좋을 때 20조 가까운 거래대금이 있었는데 9월 달부터 지금 거래대금이 추세적으로 우후 하얀 기준입니다 실제 최근에는 8조에서 9조, 10조가 안 되는 날들이 관찰이 많이 되고 그 얘기는 어쨌든 7, 8월 달에 이 시장에서 거래하던 누군가는 지금은 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20조의 자금이 어쨌든 4, 9, 8, 9를 체결됐던 게 20조였는데 어쨌든 그중에 누군가는 이 시장을 떠났건 대기를 하고 있건 여전히 들고 있던 어쨌든 참여자 수가 7, 8워보다 적어진 상태인데 적어지기도 했지만 또 싸졌기 때문에 사실 싸진 게 거래대금에 반토망가 할 정도로 시가총액이 하락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대기자금들이 시장을 안 떠나고 다시 들어올 시기가 언제냐가 관건일 텐데 결국은 딴 거 없고요 일단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다 대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미국 대선이 다음 주 초반이니까 단기적으로 가장 불확실한 이벤트가 한 7, 8일 남은 거죠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보고요 거기서 어찌 됐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방향이 결정이 되면 또 글로벌 경제의 큰 축이 결정이 되면 시장은 또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이쪽 방향이 맞아라고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불복 얘기도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가 됐건 향후 4년간 글로벌 경제의 어떤 해계머니 지구갈 패권자가 결정이 되면 또 시장은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서 새로운 어떤 활기를 찾으면서 지수 반등을 노릴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내년도 보면서 조금 우리가 어쨌든 연말에 좀 각자 조금 더 인덱스하게 공부해 볼 만한 산업 내지는 지금 정도는 이런 산업들을 업데이트 해놓으면 내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것들은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일단은 증권사의 퀀트 보고서가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퀀트라는 분들이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취합해서 실적을 보니까 실적 추정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를 보여주시는 분들인데 내년에 일단 추정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대표 업종은 자동차랑 화학입니다 최근 한 달 두 달 전 대비했을 때 지금 실적 추정치가 제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게 이제 석유화학 쪽이랑 자동차 쪽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현대기아차가 충당금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반응 보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잘 나왔네 오늘 같은 장에 오늘 숫자가 쫙 올리는 게 그런 기대죠 충당금을 반영한 만큼 내년 실적 추정치가 내려가겠지만 오히려 내년 기준으로 보면 올해 충당금을 쓰면서 실적을 낮춰놨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충당금 이슈 없이 그냥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혹은 환입이 되거나 환입이 된다고 하면 YO와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는 내년은 성장률이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이쪽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뭐랄까 밸류체인에 뭐가 있고 또 어떤 종목들이 존재하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제 좀 종목을 피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섹터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좀 면밀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특이한 현상들이 이거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석유화학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 경기나 주가보다 조금 선행하는 업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석유화학 업종을 오래 지켜보다 보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석유화학이 좋아지겠구나가 아니라 석유화학이 왜 자꾸 좋아지지 라는 걸 반복하다 보면 경기가 좋아져 있네 어느새 경기 데이터가 후행적으로 올라오는 게 제가 지난 10여 년간 화학 산업을 관찰해왔던 제 나름의 결론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시면 제품 중에 ABS라는 가전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이미 2분기부터 추정치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PPP라고 해서 일회용품에 들어가는 범용 플라스틱 데이터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윤재성 의원님 아마 자주 나오시는 것 같은데 목표가를 확 올려버리더군요 윤재성 의원님의 위클리 자료를 저는 되게 즐겨보는데 윤재성 의원님이 위클리 매주마다 석유화학 주요 제품 가격들을 업데이트하셔서 매주 월요일날 자료를 내시거든요 이번 주 자료에 보면 조금 생소한 용어실 텐데 부타디엔, 합성고무, 천연고무 가격이 급등했다 합성고무 금오석화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PPP 외에 기타 제품 가격들 카프로 락탐 이런 제품들의 가격도 그동안은 안 올랐는데 오르기 시작해서 제품 가격의 상승이 확산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소위 좀 쉽게 집값을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주도 지역 강남 3구만 오르다가 점점 지역이 확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퍼져나가고 카프로는 아직도 엄청 기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제품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전에는 이제 ABS가 먼저 올랐고 네 그 다음에 PPP라는 제품이 올랐고 네 그 다음에 합성고무가 오르기 시작했고 이번 주부터 이제 락탐 같은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아 뭔가 어찌됐건 석유화학 쪽에서 제품들이 점점 확산이구나 이게 왜 확산이지? 라는 걸 고민하다 보면 다시 아까 그 책으로 돌아가는데 그 군이요가 쓴 책에 보면 실적 장세의 제일 초반의 모습으로 소재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소재라는 게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유리 이런 업종들이거든요 최근에 잘 보시면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색한 현상이거든요 포스코라는 회사는 지난 몇 년 동안 주구장창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인데 갑자기 이런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온다 현대제철이 수소 테마가 좀 껴있긴 하지만 생존 주가가 안 오르던 산업의 주식이 갑자기 밑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못 봐왔던 생소하고 어색했던 산업들의 주가들이 올라오는데 사실 구니오라는 사람은 이런 현상들을 실적 장체로 전환되는 초입부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석유화학에서 최근에 특이한 것들은 주요 제품 가격들이 조금 확산이 되고 있다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전세계 석유화학 업체들은 소위 NCC라고 불리는 납사크래커 업체랑 ECC라고 하는 에탄크래커 업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납사크래커는 석유를 원료로 해서 석유 가격에 연동되는 원료를 갖다가 제품을 만드는 애들이고 ECC는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에탄가스 가스를 원료로 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당연히 원재료 가격은 천연가스 가격에 연동이 되거든요 지난 10년간 석유화학의 큰 트렌드는 미국에서 쉐일가스가 계속 개발이 되면서 가스의 공급이 계속 늘어났고 그러면서 에탄 가격은 계속 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PPP 제품을 만들어도 석유 베이스의 납사로 만드는 업체보다 가스 베이스의 에탄으로 만드는 업체가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석유화학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NCC를 팔아서 ECC를 편입하는 플레이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6월에 어떤 뉴스가 있냐면 체사피크 에너지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쉐일가스를 가장 먼저 개발했던 업체 중 하나입니다 체사피크 에너지의 파상 기사가 나오거든요 특히 3월에 한참 장 빠질 때 보시면 하이힐 정크본드 갖고 있는 기업들의 대표적인 업체들로 쉐일 오일 광고 업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업체들이 어쨌든 패드에서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6월, 7월이 지나면서 한계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사피크 에너지가 파산을 했고 실제 뉴스를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쉐일 진영에는 업체들이 굉장히 파산도 많고 M&A도 많고 여러 가지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미국도 똑같이 경기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 보시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반등했지만 40불대에서 머물고 있는데 미국의 내탄가스까지는 계속 올라갑니다 특히 윤재성 의원님의 자료나 이런 코멘트를 잘 보시면 북미 천연가스 가격이 2년 만에 3불 근처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장도 빠지고 미국은 더더군다나 대선 때문에 난장판인데 그 와중에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거의 배경에는 하나는 겨울되니까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체사피크 에너지같이 쉐일 업체들이 망하면서 생산이 안 되는 거죠 생산, 에탄가스의 공급이 줄고 있는 시그널들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난 10년간 소위 미국의 쉐일을 근간으로 해서 ECC 업체가 주도하고 있던 석유화학의 해계머니가 지금 약간 NCC 업체들한테 유리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석유화학을 오래 보시는 분들은 하는 거죠 그런데 국내에 있는 석유화학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NCC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뭔가 내년에 어쨌든 올해보다 전체 경기라든가 기업의 실적들이 좀 개선할 여지가 보이는데 그 와중에 석유화학 제품 가격들이 처음에는 ABS, PPP, 범용 제품들로 제품 흐름이 확산이 되고 있고 거기에 ECC 업체들이 생각보다 뭔가 고전하고 있네 그런데 마침 그런 걸 보다가 퀀트 데이터를 봤는데 화학 기업들의 어닝 추정치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런 데이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내년에 뭔가 어떤 실적 장사가 왔을 때 올해 우리가 보지 않았던 업종에서 새로운 기회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요새 주식만 놓고 봤을 때 제일 눈에 띄는 주식이 사실 HMM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현대상선 현대상선이라는 회사가 어찌됐건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내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얘기는 저희도 한 달 전서부터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3월부터 5, 6월 사이에 뉴스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어색한 주식이거든요 현대상선이라는 주식은 또 모두가 다 망했고 이 산업은 망했고 존재하지 않고 성장도 없을 거고 이렇게 봤던 산업들인데 또 하나하나 데이터가 보면 컨테이너 지수가 운임 지수가 오르고 있다고 하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9% 이상 올랐고 그런 것들이 이런 주식들이 올랐으니까 무조건 좋아요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다니 보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어떤 배경들은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때는 그 뒤에 있는 배경을 최소한 궁금해하고 공부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 어떤 연휴 기간 거치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주식시장의 계절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걸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이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중간에 어디쯤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오르는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고 묘하게 그런데 겹치네요 일곱 종목에서 차화정으로 넘어갔는데 일곱 종목에서 차화가 보인다 이런 건데 일단은 퀀트 데이터 상으로는 자동차 화학들이 있고 또 내년에 전망치가 올라오는 산업 중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연간 추정치들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기 전망으로 보면 대부분의 추정치가 반도체는 4분기는 조금 안 좋고 1분기 바닥으로 연말까지 좋아질 거예요 라는 게 아마 대부분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의 컨셉션스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추석 전에 추석 특집을 하면서 제가 두 업종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모셨어요 사실은 그냥 막 섭외되는 대로 모시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큰 인더스트리 중에서 꼭 한 번 9월 말, 10월 초 이 무렵에는 한 번씩 봐야 될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대표 종목, 대표니까요 물론 그 후에 주가가 오른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이 두 가지는 그 컨텐츠로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화학은 윤재성 애널리스트 저희가 아침에 모셔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금호석유 화학 얘기도 들었고 반도체 얘기는 거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많이 해서 김용민 애널리스트, 김용우 애널리스트 다 불러서 어쨌든 지금 퀀트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데이터 흐름상으로는 그런 업종들이 올해는 별로 안 보였는데 내년을 전망하면서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70주 중에 차는 70주에서 실적까지 갔던 업종이고 화는 절반은 너무하고 절반은 새로 들어왔고 정유는 없다가 들어온 업종이거든요 내년도 결국은 어느 업종은 BBI 중에 살아남아서 새로 계속 주도주를 자리 잡을 것이고 또 올해 안 보였던 새로운 후보군들이 올라올 텐데 새로운 후보군들로 보이는 것들은 퀀트 추정치로는 일단 자동차, 화학, 반도체 이런 기업들의 추정치가 눈에 띈다 이거 하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있던 업체들 중에서는 제가 아까 조금 컴플라이언스 지수 때문에 조금 빙빙 돌려 말씀드렸는데 어찌됐건 BBI 지수 내에서도 내년에는 굉장히 이 회사들의 개별 실적에 따라서 같은 풍력인데 누구는 오르고 누군 빠지고 똑같은 태양광인데 누구는 오르고 누군 빠지고 같은 배터리인데 왜 나 배터리 샀는데 내 건 왜 빠지지? 그런 것들의 이유가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만약에 본인 포트폴리 그런 종목이 있다고 하시면 조금 더 이 기업이 내가 내년까지 들고 갈 만한 BBI 증가에 대해서는 조금 점검해 보실 만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5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는 못할까요? 시간 거기서 왜냐하면 저희가 9시에 방송이 있어서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한 가지만 바이오 어떻게 해요? 바이오 엄청나게 많은 질문 바이오 바이오도 지금 2개가 들어가 있죠? BBI 중에 바이오는 삼바, 셀트리온 제가 예전에 3%나서 바이오 질문 받았을 때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렸을냐면 바이오는 사실 섹터라기보단 각계 전투입니다 우리가 통칭해서 바이오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 바이오는 누가 해계먼을 갖고 있냐면 글로벌에 있는 빅파마들 대형 제약사들이 내가 올해 어떤 약이 필요해서 어떤 약을 나가서 기술 수입을 해올까 그거에 의해서 트렌드가 결정이 되거든요 바이오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바이오가 아니라 그 해에 대형 제약사들이 유독 눈독을 들이는 바이오 파이프라인의 후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때는 면역항암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병용항암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치매가 되기도 하고 올 초에는 그게 이중항체였거든요 그렇죠 소위 모든 바이오가 관계가 아니라 이중항체를 하는 바이오 업체들이 주도주군을 형성하면서 갔었는데 어쨌든 내년도 바이오도 사실 우리가 어떤 시장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제품을 사가는 빅파마들이 어떤 트렌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주도주가 결정이 될 거거든요 보통 저희가 그거를 업데이트할 때가 연초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시작해서 1월부터 3월 사이에 있는 학회나 이런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올해 빅파마들의 트렌드는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어쨌든 지금은 대주주 양도세 기간에는 바이오는 사실 투자하기 수급상으로 적합한 업종은 일단 아닌데 수급이 꼬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바이오 섹터가 여기서 끝났냐 저는 일단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바이오라는 거는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를 시작으로 해서 형성되는 빅파마들의 트렌드를 잘 캐치해서 그 주도 군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연구하시면 그게 사실 그 한 해 농사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는 지금 이것저것 뒤지면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조금 연말 때까지 좀 느긋하게 내년 트렌드 관련된 보고서를 업데이트하시면서 보시면 실적을 군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바이오는 사실 실적으로 평가하는 군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이 바이오가 세상 망할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지만 또 매년 반복되는 것도 연초가 되면 또 새로운 어떤 군들이 나타나서 그 해에 키워드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서 제가 이것저것 많이 질문을 했는데 결국은 내년장을 준비하실 때 기존의 주도주 군에서도 실적이 수반될 수 있는 업종을 다시 좀 추리는데 현재 퀀트베이스로 보면 화학, 자동차 그리고 하나 더하자면 반도체 정도가 될 거다라는 게 메리츠 증권의 이다솔 차장의 전망이었고 미 대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의 종결이라는 측면에서 물론 선거의 양상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의미 있는 시점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이다솔 차장의 시기적인 전망도 함께 포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지쳐 보입니다 아닙니다 이다솔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죄송합니다 amen Grove 号